오늘은 돈의 숙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승우 회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서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저축이 가장 좋은 투자였다고 말합니다 1971년 7월 당시에 이 당시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25.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맡겼다 하면 1년 뒤에 25만원을 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에는 저축을 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저축해라, 적금 늘어라, 예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들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재테크 방법이었고 너무나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25.2%만큼의 금리를 준 게 아니고 거의 2.5% 그 이하로 주는 거죠 1971년도에 100만원을 복리로 저축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무려 2,6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하죠 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본 곱하기 투자 이익률 곱하기 기간 이 공식에 따라서 재산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본이 얼마고 투자 이익률 얼마고 기간을 얼마나 길었느냐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이익률로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재산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원의 돈으로 5%의 투자 이익률을 냈다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나는 내 재산은 1억 5백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의 형성 공식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0억원을 모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억원을 모으고 싶다 10억원을 모으고 싶다면 첫 존잣돈 일단 1억원을 만드시고 이 1억원을 10%의 이익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존잣돈 1억원을 10%의 이익으로 25년 동안 매년 10%의 이익을 내시면 이제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서른에 만약에 내가 45살까지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연 16.5%의 이익을 복리로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에 내가 그러니까 10% 이상 정도의 수익을 내야지만 그래도 10년, 20년 후에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된 자산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세의 직장인 청년이다 내가 지금 만약 20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승우 회장님이 이 돈에 속상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의 직장인 청년이라면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너무 낮은 거죠 25%씩 주면 당연히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겠지만 금리가 1%, 2% 이러니까 은행에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느리다는 거죠 차라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고 김승우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20대 돌아가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은행에 적금을 든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꾸준히 가격이 내리는 것과 오른 것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그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산 기업이 A라는 기업이 1등이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보니까 B라는 기업이 1등이다 그럼 이제 A라는 기업을 처분하고 B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은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른되니까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금 들듯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의미 있는 X의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적금을 이그해도 괜찮다고 이번에 200세 기념해서 특별히 또 멘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든 뭐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내가 어느 정도 존잡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X의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무작정 50만원씩 빼서 주식을 사서 모은다 이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매달 적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세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이고 그럼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회사는 삼성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책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15년 전인 2005년으로 돌아가서 매달 50만원치 삼성 주식을 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총액 5억원 정도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총대의 삼성 주식이면 배당이 여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만약에 10% 배당은 아니지만 10%는 5천만원이고 5%의 배당이면 2,500만원이잖아요 그죠 1년에 2,500만원의 배당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2.5%라면 그 절반이니까 1,250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삼성전자 삼성의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이것이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아직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100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승호 회장님의 그 돈의 소송에 나온 것처럼 내 월급이 2,500만원 3,500만원 주어진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떼어놔서 그냥 그 월급날에 일정 액수 내가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내 형편에 맞춰서 매달 떼어놔서 그만큼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그냥 사서 모으는 겁니다 적금 들듯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꾸준히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새 꽤 수준 높은 꽤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장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1억천금 이거 뭐 한번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뭐 대박내야지 이런 걸 바라시기보다는 내 투자습관 투자재테크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꾸준히 천천히 하시면서 부를 형성하지만 그 부가 여러분들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방을 누리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투자들의 실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만약에 9번 연속으로 투자한 종목에서 막 2배 3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죠 8,9번을 계속 그렇게 수익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10번째 투자에서 그 회사의 주식이 뭐 상상폐자 됐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주식에서 뭐 10% 쫓박이 났다 이러면은 그동안 벌었던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 위험한 투자니까 빠르게 부를 형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위험했던 이유는 그만큼 부를 잃어버리도록 식비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건데 그런 투자 습관으로 만약에 계속 하시다 보면은 8,9번 성공해도 마지막 한 번에서 망해버리면 그동안 형성했던 부를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김승우 회장님의 말씀 부장은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면서 이 김승우 회장님이 돈의 속성이라는 거에서 제시하신 방법들을 한 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0세 기념판에서 이제 그 적금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종잣돈을 적금으로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멘트가 추가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금을 들면서 물론 금리가 낮죠 하지만 그 적금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들면서 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돈을 아끼는 습관이라든지 돈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이나 상식 투자 태도 투자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들이 오랜 시간 적금을 들어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충분히 물을 익어야지만 좀 더 적금보다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돈을 잃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종잣돈을 적금 같은 그런 형태로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아마 이번 판에 새롭게 추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에 속상한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지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는 이렇게 돈을 해봐야겠다 투자를 해봐야겠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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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